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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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이크 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은 명성화음과 끝나서 귀가하는 길입니다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은 거야?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곧 만나요 합따다다다 합따다다다 다다다다다 상사디아 상사디아 이거 뭐 필터 없나? 나 예쁘게 나오게 이거 할 줄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어 뭐야? 어? 귀여운데? 전기 오 레이저 레이저 치료 중입니다 빨간 친구들 태치용 레이저 치료 중 근데 기본 카메라 어? 이게 이게 좀 뽀샤시 아니 그냥 그게 그거구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맛있는 거 뒤졌길 바라고 내일까지도 내일까지도 설 연휴니까 내일까지 설 연휴지? 내일 모레 뭐죠? 내일 모레까지 설 연휴 내일까지 아니야? 내일 토요일 아닙니까? 일요일까지 어? 어? 아 내일 모레까지 어? 아 내일 모레까지 내일 모레까지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명성황후 오후 2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마이크 자국은 새벽이 돼야 사라지는데 내일 내일 2시에 만나요 우리 지금 라이브 보고 있는 명성황후팀 응원해 주시고요 아직 있나? 우리 팀 아직 있나요? 여기 라이브에? 네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어? 추격자다 제가 사실 현승이한테 저희 댄서 현승이한테 PT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들은 소문이 너무 많아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현승이한테 받으면 다음날 달이 풀린다고 현승이한테 받으면 다음날 달이 풀린다고 달이 풀려도 되는 날 찾아갈게 현승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승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끌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잘 있어요 평온한 하루 되길 빠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명성황후를 위하여 현승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